여기로 이렇게 마지막 너한테 여기는 큰 도전 문을 잡는데 이렇게 가슴을 만들 cursıp 이러면 하나님. 내 가슴에 자꾸 있어야 목욕물이 잠기가idders만 이렇게 잡기가 어려워진 privileged 가슴에 맞춰서 우선 이렇게 일단 가슴에 맞춰서 가슴에 맞춰서 가면은 각도를 가슴에 맞췄으면은 그 다음에는 위로만 대면 잡고 있어 그래 첫 번째 너희는 일단 팔로 잡아 일단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가슴을 잡아야겠다 알겠지